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 묘원에서의 플라스틱 조화 헌화인데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국산 수입 조화를 퇴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김해에서부터 확산되면서 제도 마련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공원 묘원에서 접하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조화들. 매년 2천 톤 이상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합니다. 국내 화해농가들에겐 직격탄입니다. 뒷처리도 골칫거리. 소각 과정에서 연간 1,600여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성분 분석을 했더니 인체위해선까지 확인됐습니다. 야외의 장시가 노출된 조화에선 막대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했고, 특히 주변 흙에선 풍화가 훨씬 더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오염 양상을 보였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될수록, 오랫동안 방치될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된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주변 토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플라스틱 조화의 검은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시민 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조화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탄소 배출 사실을 모른다는 이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해신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의 조화 반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공원묘원들의 동참과 참배객들의 호응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남도 역시 적극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환경부의 법령 개정까지 건의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인을 위한다는 마음이 산천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헌화에 있어서도 이른바 가치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원영입니다. 헌화